18강 게이트위부터 시작할게 한 상황에서 나는 애쓰고 있었다 try to 뭐뭐하기 위해 쓰다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buffer라는 개념을 누구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buffer라는 개념을 설명하는게 글의 시작이야 우리는 차 안에 있었다 함께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는 애를 썼다 설명하기 위해 그 아이디어를 게임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이 시작이 되는 거야 상상해봐라 내가 말했다 뭘 상상해봐라 우리가 도착해야 한다고 우리의 목적지에 3마일 떨어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제 buffer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몰랐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등이 멈춰 있을지 초록색으로 혹은 또 뭘 몰랐냐 두 번째 모르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앞에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 if가 지금 명사절인 거 보이지 목적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명사절이야 인지로 해석하고 외덜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돼 유일한 방법 유지하는 충돌로부터 유지하는 충돌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두는 것이었다 여분의 공간 여분의 공간이 바로 buffer 존이야 우리 차와 between a and b 다른 차 사이에 이 공간은 역할을 한다 buffer로서 그래서 이제 buffer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한 거야 이 공간이 바로 buffer이다 무슨 공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여유를 주는 공간 해서 buffer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그 다음 그것은 buffer는 준다 우리에게 시간을 반응할 그리고 적응할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다른 차에 의한 어댑트 적응하다 어댑트 채택하다 날 한 끗 차이의 단어 스펠링 a냐 o냐의 차이니까 잘 기억해주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연결어는 특별히 연결어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야 돼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마찰을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의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인생을 인생에서 해야 돼 인생에서 직장과 인생에서 뭐 함으로써? 버퍼를 만들 수 있는 법 버퍼를 만들 수 있는 법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버퍼를 만드는 것에 좋은 결과물이다 해서 6번과 9번에 둘 다 좋은 결과물이 두 번 차 상황에서 혹은 인생 상황에서 나오니깐 둘 다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친구 중에 한 명 friend of me 가 아니라 friend of mine 이라고 쓴다는 거 mine은 my friends 가 돼 그래서 내 친구들 중 한 명이야 그래서 of가 사람과 함께 쓰일 때는 뭐뭐 중에 라는 뜻이라는 거 어떤 친구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꼭 써도 데이트를 막 나가려고 하던 한 친구가 물었다 나에게 뭘 물었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옷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기 전에 그녀는 덧붙였다 나는 멋져 보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마치 뭐뭐처럼 보이고 싶어 look like 주호동사 나올 수 있어 이때 like는 접속사 역할을 드물게 한다는 거 기억하면 돼 뭐처럼 보이고 싶냐 내가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꾸안꾸지 쉽게 얘기하면 꾸안꾸 꾸안꾸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문장이 주제문인데 이러한 상충되는 바램은 있다 lie가 맨날 lay와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지금처럼 장소가 뒤에 나올 때는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자동사라는 것도 기억하고 수동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이러한 상충된 바램들은 있다 미적 미덕의 한가운데 멋져 보이고 싶은 미적 미덕의 한가운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뭐냐 멋져 보이고 싶지만 평범해 보이는 look good look like made in a effort 평범해 보이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진정한 멋있음이 될 수 있다 많은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work hard는 통째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면 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에 뭐 하는 것에 애를 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멋져 보이는 것에 애를 쓴다 모니터링 하면서 패션에서의 변화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택하면서 옷을 어떤 옷 트렌드에 지쳐지지 않는 옷을 선택하면서 또 어떤 옷 표현하는 옷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개성을 동시에 뭐 하면서 두면서 우리를 어디에 두면서 이렇게 끊어 줘야 되겠네 특권층에 서브그룹에 두면서 좀 고급지게 쉽게 얘기하면 고급진 층에 우리를 두면서 잘 알고 있는 정도로 욕하면 될 것 같아 who are aware 하면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하네 아마도 이제 문맥적으로는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겠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패션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무진장 쓴다 와일을 중심으로 앞문장 뒷문장이 나누어지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는 또 와일을 이렇게 끄고도 되긴 하겠지 참고로 와일이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어 와일 뒤에 주호동사가 아니라 분사구문 인 것도 확인해 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패셔너블한 옷을 입는 것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멋져 보이는 것에는 실패한다 페일 다음에 투부종사 쓰는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너무 멋에 집중하면 너무 패셔너블한 거에 집중하면 멋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 연결어 애쓰는 것 너무 열심히 멋져 보이려고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 명사 앞에 더 very 바로 강조의 느낌이야 어떤 막는 그것 우리가 멋져 보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프리벤트 에이프라 마인드 라는 수거도 여기 나와 있어 진짜로 멋진 사람들은 인 것 같다 이게 맨 앞으로도 되겠지 It seems that genuinely cool people are 노력 없이 멋진 것 같다 그래서 진정한 멋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꾸안꾸 안 꾸민 듯한 게 진짜 매력이다 라는 글이 되겠지 18강에 게이트웨이와 4번 여기까지